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던 경북 북부지역은 오늘 밤새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북부지역 오늘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. 내일 아침은 3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높고 낮에는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북부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늘 밤 상주와 문경 등 북서부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